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8일날 오산시 재검표는 원고와 원고적 변호인단의 퇴정으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귀한 소득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심중을 정확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 사람들이 하도 무관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저 양반들의 그런 심장과 양심은 정말 강철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 확인하게 된 사실은 선관위 관계자들도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들의 거신 비난이나 비판 그리고 의심과 의혹 제기기에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신끈 다발처럼 빠빠단 투표제 신끈 다발처럼 빠빠단 투표제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 공세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심적인 부담을 주어왔음을 이번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까고 투표 보관용 그런 봉투를 잘랐을 때 맨 처음 꺼낸 투표제에는 살짝 접은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참관인들과 원구적 변호사들은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접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런 종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공병호 tv에 출연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런 분야에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모두 100장 묶음에 5묶음 총 500장 정도의 투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에 왼쪽의 두 개는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접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100장을 살짝 한 방향으로 한 번 그렇게 묶은 것처럼 접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접은 겁니다. 모두 100장 묶음에 5묶음입니다. 이 가운데 왼쪽에 두 개 묶음은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중간에 한 묶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묶음도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tv에 출연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현장에서 본인이 관찰한 내용을 다소 놀라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한 묶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사람 손으로 모두 금수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금수하면서 과거의 재금표장에서 발견돼서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것이 없는지 등을 상세하게 살핀 흔적이 뚜렷히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인쇄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조슈아님이 제공하는 모의투개표 테스트에서 나온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지하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산시 재금표장의 투표지는 아주 다릅니다. 투표인들이 제각각 접어서 투표함에 접어서 투입한 투표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이 모두 저렇게 다소 벌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접은 것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전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은 또 한 번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동원해서 다음과 같이 살짝 접은 투표지는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런 사진의 1번부터 4번까지 4다발입니다. 100장 묶음이 4개니까 400장입니다. 투표지의 꺾인 위치가 모두 동일합니다. 투표인들이 접어서 투표함에 넣은 경우는 이렇게 꺾인 위치가 모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400명이 투표지를 접는데 어떻게 이처럼 똑같은 위치에 접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2번 접어서 넣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3번 접어서 넣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4번 접어서 투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다 모은 투표지 100장 묶음 4다발이 투표지의 특정 부위가 접힌 죄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찰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상식선에서 사심 없이 오산시 재금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투표지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모든 표들을 유효표로 처리한 대법원의 특별 2부의 노태학, 김선수, 박정화, 도영미와 같은 그런 대법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가 좀 태연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만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엄청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가해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산시 재금표장에서는 그렇게 접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접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또 단 하나의 부정선거의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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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